방탄소년단 등 케이팝이 몰고 온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던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음악과 영상 무역수지가 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 컸는데요. 한국은행은 케이팝을 선두로 한국 드라마와 웹툰의 수출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반면 지난해 산업 분야 특허 등의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면서 전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18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으로 특허가 있는 한국인이